KF-21 보람의 시재기가 정식 출고된 것입니다. KF-X 사업에 본격적으로 청신호가 켜진 것인데요. KF-X 사업은 체계 개발 궤도에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간을 거쳤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는가 하면 예상 관련 문제가 불거져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놀라운 결실을 맺어냈습니다. 원래 KF-X 사업의 목표는 미국산 경전투기, F-16V, 바이퍼의 성능과 비슷한 수준의 4.5세대 전투기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성능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최종적으로 단계별로 진화해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는 최고 수준의 저피탐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 종합해도 성능은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의 라팔, 러시아의 수호의 35를 능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우리군은 오는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배치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추가로 100여대 이상의 KF-21을 더 발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F-21의 120대 양산이 끝나는 2032년에는 KF-16 전투기가 도입된 지 40년이 경과된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대체기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한 것인데요. 우리군으로서는 향후 KF-21급의 가성비를 갖춘 전투기 모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KF-21 추가 양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나올 차세대 전투기들도 있겠지만 운용 유지비와 가동률 측면에서 보면 KF-21을 따라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우리군은 2014년 KF-21 회의에서 쌍발 엔진형 전투기를 개발할 경우 기존 120대에서 총 300대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이는 전투기 후속 기종으로 KF-X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쌍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인 일본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욱이 F-35의 매우 높은 운용 유지비와 F-35에 의해 성능 개량 이슈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불보듯 뻔해 안팎으로 KF-21로 교체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KF-21을 액면 그대로 4.5세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질적인 5세대 전투기로 간주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외부의 견제를 의식해 대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 이미 최첨단 항전 장비에 스텔스 기능까지 겸비한 5세대 전투기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텔스 성능을 손쉽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차세대 소재 기술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돼 전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팀이 개발한 TI-3CN 렉신 전자파 흡수 소재입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소재는 자연에 없는 새로운 성질의 물질을 원자 단위로 설계해서 만든 일종의 메타물질입니다. 연구팀은 제일 먼저 전기가 통하는 금속과 탄소, 질소를 2차원 평판 구조로 합성한 뒤 열처리를 통해 전자파 흡수 능력을 높이고 머리카락의 50만 분의 1 두께로 가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물질은 잉크나 페인트처럼 도포하거나 코팅하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름을 55나노미터 두께로 적증하면 99% 이상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어떤 전자파 차단 소재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해당 소재가 실용화될 경우 KF-21을 포함한 주요 무기들의 스텔스 성능을 별도로 기술 개발할 필요 없이 페인트칠이나 코팅만으로 기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전자파 흡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작동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함이나 전투기, 탱크 등의 군사 장비에 적용할 경우 스텔스 성능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 군은 KF-21은 물론 차세대 전차 K3나 차세대 구축함 KDDX에 스텔스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스텔스 기술력에 감탄을 자아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군사 장비에 빨리 적용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후속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연구 개발에 따라 기존 전투 자산들에 대해서도 저피탑 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할 만한 신소재가 개발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스텔스 무인정찰기 도입 연구에 돌입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또 다른 반가운 소식들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 우리 군은 저피탑 정찰용 무인 항공기 도입을 장기 사업으로 선정하고 정책 용역 과제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저피탑은 레이더 등으로 탐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스텔스 기술을 말합니다. 최근 2년간 관련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해온 만큼 강력한 스텔스 기술의 공개만 앞둔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성과를 종합해보면 우리 군은 스텔스 관련 기술력을 자력으로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KF-21 블록 1이 배치도 되지 않은 시점에 블록 3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의 주변국인 중국, 일본은 한국이 어떻게 저런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냐며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앞서 KF-21 보람의 사업은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번에 공개된 KF-21은 블록 1이 생산된과 동시에 곧바로 블록 2가 등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블록 1이 배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차차기 버전인 블록 3와 무인 전투기 UCAV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중국과 일본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KF-21 사업 초창기인 2014년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블록 1, 2 계획과 KF-21 블록 3의 개념도 함께 공개했었는데요. 당시에는 블록 2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관련 예산 편성도 없었지만 불과 몇 년도 안 돼 놀라운 성과를 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술 개발은 최소 5년에서 7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항공기술력은 압도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우리군은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UCAV 개발 사업을 활용해 KF-21 블록 3와 무인 전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 장비 등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 개발 일정을 계획해둔 상태입니다. 최근 시제기 출구식을 거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오는 하반기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인데요. 이처럼 보람의 개발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보람에는 단계적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에서 6세대까지 진화적 개발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보람에는 4세대 전투기인 K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을 갖춘 보람의 블록 1이 개발되고 2028년까지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보람의 블록 2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28년 이후 보람의 블록 3로 추가 개량을 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공군은 공식적으로 소유재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따라서 카이가 2028년 이후 보람의 블록 3 개발에 대한 소유재기를 이끌어내려는 수순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우리군이 보람의 개발을 추진했을 때 4.5세대를 뛰어넘는 5세대 이상의 전투기로 단계적 개발하는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람의 를 완전한 스텔스 영상의 5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키려면 무장뿐 아니라 주요 탐지 장비 등도 통합해 내장해야 하는데 이미 기반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보람의 연구 개발과 제작 과정에서 상당한 원천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하면서 미래형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쌓인 KF-21의 기술력으로 한국은 이제 5세대 전투기를 넘어 6세대 전투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군은 6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무인 복합체계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림과 동시에 마 6의 속도로 7분 안에 한반도 전역을 도달할 수 있는 6세대의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수립했습니다. 점차 KF-21의 숨겨진 상황까지 공개되자 우리가 손절했던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국에게 애원함을 빌고 있는데요. 원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양국은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현재까지 약 7천억 원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KF-21 개발을 위해 100여 명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을 파견했으나 작년 3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철수시킨 뒤 아직까지 돌려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자국의 기술자들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KF-21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보더니 다시 숟가락을 얹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국내 네티즌들은 갑작스러운 인리의 태도에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항공 작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항공기술 개발 싸움에서 우리군은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선보인 데 이어 이제 6세대 전투기라는 멀지 않은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긴장하는 군사 강국으로 한국이 우뚝 서게 되는 일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